프로포즈 받았어요? 받았지?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 결혼하자 그랬잖아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서 그냥 냅다 절하시면서 저기 따님을 주십시오 그러고 했지 우리 집에서 반대했잖아 아 반대했어요?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절을 안 받더라고 우리 남편이 절 놔두잖아 절 안 받으시오? 알았시오? 근데 나 데리고 나가버리더라고 따라 나갔지? 그래가지고 그냥 옛날에 워컬 거기다 갖다 쳐줬잖아 아니 내가 우리 남편 좋으니까 따라간 거지 그치? 반대해서 따라간 거지? 그럼 그럼 근데 그때 50년 전에는 임실 안이 끝이야 그런 거 쌍남자가 아주 괜찮은 남자야 상남자였다고? 응 상남자 남편들은 남편이 나를 들고 가고 그렇지 그런 남한테 쉬지 말고 그만! 그런 남자를 잡아야 돼 그런 남한테 쉬지 말고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 안 되는데 지금 당장 얘기해서 아 생각 좀 해야 돼 안 되는데 얘기 여기서 아니면 끝내야 돼 얘기를 해달래 아 알았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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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이영 banco 저희는 무슨 일이야? 그치? 그치?